광양 플랜트건설 노사가 7개월여에 걸친 협상 끝에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광양지역 플랜트건설 노사는 지난 4일부터 집중교섭에 나서 전년 대비 올해 전직종 임금 일괄 만원 인상, 학위 유급 휴가 1일에서 2일로 확대 등 임단협 쟁점 안건들에 대한 합의를 잠정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광양 플랜트건설 노동조합은 이번 사측과의 합의안에 대해 노조원 대상 찬반 투표를 거쳐 통과하면 최종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광양 플랜트건설 노사의 첨예한 의견을 좁혀가기 위해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개최 지원 등 7개월여 동안 34차례에 걸친 노사협상을 지원해왔습니다.